잔의 교환 잔의 교환 때문인가요? 오늘때라 민우씨 더욱 힘이 넘쳐 보이네요 오늘 제가 오늘도 팬이랑들의 음식들이 온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미씨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포식 한 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싫어한 팬들이 돼지 보쌈과 족발을 보내 왔네요 저를 위해서 춤을 춰주세요 한 번 꺾을 때마다 10번 깎아 드릴게요 100번 꺾어요 그러면? 100번 꺾어 100번 고기 하나만 100원씩 100번 꺾어 음! 이 맛이야 좁바른 별! 미쳐봐 사탕 좀 유미야 이제는 너에게 주고 싶은 싸움을 한 번 만들어볼게 유미야 야 미치고 아 아 으는데 이름이